태풍이와 비자금 장부를 교환할거야, 그것만 있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. 그래서 네 놈이 필요해. 어, 오빠가 알려준 대로 살펴봤는데 진짜가 맞아. 당신들 누구야? 강바다 팀장? 강태풍! 괜찮냐? 윤상들이가 무슨 짓 한 거 아니야? 무슨 짓은 아버지가 한 거 아니고요?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살이 낫구나. 더 좋은 병원으로 가자. 됐어요. 전 집으로 갑니다. 아니, 치료를 더 받아야, 쟤? 태풍아. 지금 나와요. 내 맘에 손대지 말아요. 소름 끼치니까. 내가 널 구한다고? 뭘 내줬는지 알아? 내 목숨 내주면서 널 내준 거 맞아요? 진짜 아버지 목숨 내준 거 맞냐고요? 그치? 어, 임마. 어, 임마. 어, 임마. 어, 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